개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기어를 조율 자동결속기를 주체로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시게 봅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걸 쇼핑 미쳤어요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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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 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도착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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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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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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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